야. 뭐야? 너 지금 어디서 나오냐? 네가 알아서 뭐해? 너 그 본부장놈이랑 진짜 잤어? 그런 거야? 그랬으면 어쩔 건데. 전만우라 상대로 고소라도 할래?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난 비록 몸은 지혜랑 살지만 일은 고 대표님이랑 하지만 이 마음만은 박복희 너한테 순정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진을 할 수가 있어? 아우 진짜. 사실 네가 고 대표님이랑 대표직 두고 경쟁한다고 그래서 마음은 너한테 두고 일은 고 대표님이랑 하는 게 좀 걸렸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. 너. 너 두고 봐. 너. 내가 대표 절대 못하게 할 거야. 뭐든 방해할 거야. 네. 그러세요. 마음대로 하세요. 너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거야.